기분 좋네요. 이 장학금을 빌미로 앞으로 학교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학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장학금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장학금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입학할 때부터 조금 설레고 기대하고 또 걱정도 했었는데요. 열심히 다닌다 보니까 이렇게 장학금도 타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도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